인생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식이 속삭인다고 속삭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삭인 놈이 은혜 받으면 더 효자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은혜 받고 효도를 헐레니 엄마가 죽었어. 살아야 효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식이 속삭이면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네가 나중에 자르려고 그러냐.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서 너 두고 볼일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인생 살아가는 거여! 뭐 신랑이 좀 잡은데 못 살아! 헤어지지 말고 당신 나중에 얼마나 잘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속삭여! 내가 두고두고 볼일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가 나중에도 못 오면 나중에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요셉을 바르니까 종리돼서 가져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솜씨 속에만 들어있으면! 그런데요.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데요. 내가요. 깨달은 건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솔직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물어보기가 곤란해서 못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주죠? 기도해주죠. 그래가지고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밀 까부러 돌리고 너를 내게 챙겨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해줬다?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부인 허는 거는 기도를 안 하고 회개 허는 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인 허는 때는 기도를 안 도와주시고 부인 허게 도와줬다가 고기 잡으러 간 다음에 그때 회개 허는 때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차라리 이 기도를 앞에 땡겨서 부인을 못 하게 기도해줬으면 부인 안 했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왜 부인 할 때는 때에 사뒀다가 부인 허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는 기도했을까?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건데 나는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 허지 않고 깔끔하게 복사가 됐다면 오히려 더 큰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뭐 나 진짜 한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부인을 했습니까? 뭐 내 가늠을 했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일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이런 거 있죠? 깔끔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학교에 갈 때 공부 1등 가는 사람 치고 목표에 잘하기가 쉽지 않더만 그래요. 왜? 자기 교만에. 자기 교만에. 아 나 공부 많이 온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나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주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가 1등만 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돼. 그런데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이거는 내가 좀 오해를 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실수하게 놔뒀다가 실수를 통해서 더 크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을 놔두어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면서 해나가시는 그분의 뜻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자 성경에 큰일한 사람들마다 대체적으로 다 뭐가 한 번씩 있어? 실수가. 실수가.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 실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실수 딛고 일어서면 실수 없는 것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실수가 더 낫다는 거야 확 실수해버립시다. 그런 놈은 나쁜 놈이고 되어진 실수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수해야 큰일한다는 말은 아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니까? 선을 이루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부인했어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살았어요. 실족했어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타락했어도 뭐 하면 돼요? 그게 당자입니다. 문제는 자살은 뭐가 안 돼?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정말 막아야 될 거 하나만 딱 고르자면 인간이 해야 할 행동 가운데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만 딱 고르라면 그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자살 이놈을 한 번만 되돌려봐. 그러면 살자잖아. 잘 들어봐요. 자살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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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로 들려 살자로 들려 그거요. 자살과 살자는 진짜 어디서 끊냐에 차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살하지 말고 뭐 하자? 살자 살자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도 유다도 사단이 배후에 다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사단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금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도 사단이 역사에서 모르게 부인했어. 그러니까 모르게 부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론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줘 이거 찾아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차이셨어요? 차이셨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한 게 알고 보니까 유다가 한 생각이 아니고 그게 누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런 마귀란 놈이 마귀란 놈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그런 생각이 와도 유다가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걸 뭐 해버렸어? 받아들여버렸어.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리쳐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하지 마. 누구 죽여야겠다. 그거 죽이지 말고 또 도둑질이 하겠다. 도둑질이 하지 마.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마귀가. 그런데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했는데 누구도 유다도 누구도 베드로도 누가 보금 22장 31절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불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 중부 기도라고 그래. 이 중부 기도가 누구한테는 갔는데 베드로한테 갔는데 유다에게는 안 갔다.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이 중부 기도가 유다에게도 갔다면 유다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 그걸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와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설령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뭐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내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안수를 또 하는데 한 사람 속에서 마귀 새끼가 툭 터 나온 거야. 이놈이 엉엉 울면서 쫓겨나간다고 울면서 대뜸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걸 누가 알아. 이런 마귀 새끼가. 왜? 그 놈은 영적인 놈이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99명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5만 대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막 주세요. 서로 서로 기도로. 예를 들어봅시다. 뭔가 우리가 나라에 막 탄원하는 거 있죠. 탄원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길을 내주세요. 누가 한 명 얘기했어요. 누가 콧방구도 안 끼죠. 100만 명이 이 길을 내주세요. 그러면 길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100만 명이 서명해서 올리면 길이 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요. 1200만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를 쏘아 올리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자 1200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인 몇 천 명이 동시에 한 기도 제목으로 무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요. 그게 중부 기도요. 그걸 축소해봐. 근데 교회 기도 제목은 같이 오지만 가정 기도 제목은 전교인이 못 오잖아. 근데 내가 놀라운 걸 또 깨달았는데요. 전교인이 힘을 앞에서 하는 기도는 겁안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 목회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또 이러면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 놀라지 마세요. 응답이 안 되는 일은 대개 기도도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응답이 없는 건 기도도 안 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도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안 했죠?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제가 내가 뭐는 못 오고 뭐는 자신감이 없겠어. 내가 내가 누구한테 내가 어떤 선한 경쟁에서 내가 지겄어요. 내가 다 내가 응? 그런데도 안 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안 돼.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면 여기도 순봉국 교회를 따로 먹여야 되는데 75만 명이라는데 대전 인구가 150만인데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전의 교회가 1830개인데 그러면 나머지 교회 목사님들 뭐 먹고 살아? 다 우리 교회인이면 그런 기도는 대전에서는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돼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왜? 될 수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기도는 해. 하나님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쓰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방송으로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저렇게 방송 그런데 구원의 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내 알 길이기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날 보고 잘못했다고 못했다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 말 듣고 선 사람은 장목사가 옳다고 그럴 것이고 내 말 듣고 안 믿은 사람은 그래도 장목사가 옳다고 그럴 것이고 바로 그 믿고 구원을 받어도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이고 믿지 않고 설령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장목사 말이 옳았다고 그럴 것이고 잘 들으세요. 옛날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막 목사님들을 쪼이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승배가 아니라고 하시오. 그랬더니 상당수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승배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승배요. 라고 계속 얘기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래가지고 승대한 거예요. 그때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일반 목사님하고 구분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주기철이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들려요? 하나님은 같은데 사람이 틀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같은데 사람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진리를 비진리같이 얘기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는 진리요. 할렐루야. 그럼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목사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마저? 그게 목사마저? 그럼 뭐라고 굳이 목사를 하냔 말이요. 성경을 얻어냔 말이요. 성경을 얻어냔 말이요.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어디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하고 하십니다. 이게 독선이요. 진리야. 이거는 독선이 아니고 뭐라? 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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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부기도가 통을 열면 그냥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게시가 있기 때문이오.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네 속에는 하나님의 게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게시를 인간적 종교적 접근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뉴단들을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그래.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그래. 너도 크리찬이고 나도 크리찬이야. 그러나 너 크리찬하고 내 크리찬 타는 것은 나는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나의 구주심이다. 고백 있는 크리찬이고 너는 뭐 다 성인이죠. 이놈아. 차원이 다르다. 누가 지옥 가는 줄 알아? 예수님은 사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오. 누가 구원받는 줄 알아?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거는 인간적으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러니 성령이 예수님의 중부기도를 악한 놈이 그 중부기도를 할 수도 없고 막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해놓고 저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부인하고 실족 온 거죠. 실족.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실족해서 이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걸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신방. 근데 주님 떠나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혀. 밤새도록 던져도 안 잡혀. 뭘 의미합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뒤집어 보세요. 안 된다는 건 주님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뒤집어 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 뒤집어 보세요. 된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네 가지로 항상 풀어보란 말이에요. 네 박자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주님 안에 돌아오면 된다. 된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다. 시작. 시작. 여러분은 뭐 미칠 일은 없겄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미칠 것이셔야지.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 된다는 건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시작.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은혜 줄 자를 은혜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은혜 못 받을 자 은혜 못 받는다. 은혜 못 받는 것은 은혜 못 받을 자였었고 은혜 준 것은 은혜 받을 자였었다. 그 말이죠. 그냥 웃음으로 떼어버려야 그냥.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153마리가 딱 잡혔어.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1호 사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볼펜을 사서 써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정말 정말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하나 써도 은행을 하나 가도 내가 어느 은행을 가고 어느 물건을 샀어야 되고 고기를 한 건 사 먹어도 본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지는 적어도 성숙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야. 153마리가 잡힌 건 기적이야. 그때 주시다 하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오죠. 거기서 베드로가 뭘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하...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론 유다는 내 설교 한마디만 들었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잘 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건 이제 베드로는 회개해서 구원 받았는데 가론 유다는 은삼집에 팔고 예수님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유다 생각은. 왜냐하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어. 깨끗해. 그런데 사람들이 원해.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 줄이니까 자기는 돈도 받아먹고 이미 예수님은 재판해봐야 죄가 없으니까 무지로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못 나오고 유지 판결 딱 받는 순간 이거 아니네 이게. 그때 팍 잘못했다는 걸 그때 느낀 거야. 진짜로 베드로가 나쁜 놈 같았다면 이미 팔은 거 어떻게 하고 그냥 예수님 죽으면 딱 끄면 끝나잖아. 돈만 벌고. 그런데 유다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놈을 도로 갖다 주잖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질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좋으니까. 착하니까. 그런데 왜 이거 있죠? 그 사람 고생하더니 살만 하더니 죽었어.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착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착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착한 크리스찬들이 착한 것만 있고 지혜로움이 없어서 너무 인생을 억울하게 살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오죽으면 비둘기같이 숨겨라고 뱀같이 뱀 그거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도 뱀한테 뭐를 배워라. 그 마귀 새끼한테도 뭐를 배워라. 지혜를. 왜? 그게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우리 교인들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장한테 우리 교인 막 부탁해 아우 사장님 우리 그 집사인데 아주 착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진짜 착해요. 훌륭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착하기만 해요. 그 사람 착하기만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착하기는 한데 그 다음이 뭔가가 능력이 없다든지 뭔가 결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착한 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뉴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이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가책을 받죠. 그런데 수천억씩 떼어먹고도 꿈쩍 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의 비율로 치면 그 사람은 벌써 자세를 써야 돼요. 그런데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양심이 여리면 조그만한 충격도 크게 느껴지고 양심이 무디면 큰 충격도 느낌이 없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여려요. 세상 사람들은 죄도 아닌 걸 우리는 죄라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끗한 건 좋은데 이 깨끗함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되돌리면 약하다는 말이다. 시작! 깨끗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다. 크리스찬들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약한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 사람은 안 다녀 이렇게 놀아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이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놀아보니까 손해거든. 그러니까 안 놀아. 안 노르니까 구원을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나더라도 그 놈을 이기고 놀아야 이 사람이 구원 받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달팽이 돼버려. 달팽이. 우렁 우렁 나가지를 못해. 세상으로 미셔라. 어금 웃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만 바글바글바글 그러니까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장로로서 깔끔하게 나를 지켜야 돼. 그런데 그럴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단절하거든. 그러면 이걸 누가 구원할 거냐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어거지 소리 어거지 소리 차라리 안 만나서 죄도 안 짓고 깔끔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서 차라리 술도 한 잔씩 먹으면서 죄를 져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교제하되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원하는 거 1등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그 놈의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니까 상종도 안 하는 거 4등 그 다음에 2등이 좋은 거 보여요? 상종하면서 그 사람이 내 영향력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거 2등 3등은 뭐예요? 교제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는 거 왜 여러분이 세상으로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이겨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리 보세요. 오리 나는 그 오리 그것들이 아주 그 시궁창에 뭐 먹을 거였다고 그냥 막 그 더러운 식 그리고 나오면 몸을 확 털면 털이 깨끗합니다. 그 시궁창에서 나왔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오리 털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오염이 되질 않고 다 물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죄악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냥 오장물 다 부르게 구장물 다 부르게 아이고 안되겠다 그냥 동창회 있다고 나오란다. 안 나가? 그런 새끼들 나가봐야 맨 술만 먹고 그러니까 동창회를 가서 내가 장로로서 술을 안 먹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 봐라 나 이놈아 학교 다닐 때 너희들 알라시피 내가 공부도 별로 못하지 않았지 않았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산다 교회 다니자 너희들 이제 믿을 나이 됐잖아 이렇게 딱 끓고 와야 되는데 야 인마 틀어 이 자식아 다 한 잔 술 다 먹었나 목사도 먹더라 틀어 그래 한 잔만 따라봐라 아 아 아 이거야 이거 토코다 남자가 맞아 이 사람들은 맨날 먹는 사람이라 쌩쌩한데 안 먹다 한 두 잔만 더 여기 있나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딴 데서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게 솔직히 해당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디에 옳지 아 있어 여기 없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이게 나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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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겠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설교가 나가지 왜 그러냐 본인 책임 반절 그 사람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책임 반절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솔직하게 크리스찬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다 그래서 우렁 속에 달팽이 속에 교회 안에 가면 교인이 바글바글 해 세상에 가면 없어 교인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인이고 교회 밖에도 있어도 교인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교인인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야 내가 연예계에 종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TV 출연하러 가면요 우리 동료들이 한 50여 명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절반이야 내가 밥 사줄게 모여라 그랬더니 30명이 모였어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표를 못 내요 왜 다 마시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엄청 목사님 팬이에요 저보고 사인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교회 안 다니는데 가끔 가요 아니요 내 진짜 아니 어떻게 예수민 사람이 술 담배를 합니까 진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바라놓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 술 담아 성령주요 이번에 사건 난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술 먹었대잖아 어떻게 크리스찬이 술을 먹어요 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경은 뭐라고 술 치우지 마라 이는 방탄한 것이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 안 먹어도 기분 무지하게 좋습니다 술 먹으면 돈 들어가고 골치 아파 성령 충만하면 돈도 안 들고 그냥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치운 거고 막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은 좋아서 먹는 줄 아세요 거의 기분 나쁘서 먹습니다 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춥시다 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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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술 취한 사람 성령 불길 그 하튼 성신 우아 성령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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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좌 좌 좌 좌 흐아 기뻐 하는 주의의 영이 난 내 평생 살면서 난 진짜 술 고등학교 1학년대부터 예수님께서 술 먹을 새가 있어야지 그러지만 아무리 술 먹은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나보다 기분 좋은 것 같지는 아니여 나는 뭐 맨정신이지만 지금까지 맨정신으로 살았지만 누구든지 나보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웃기는 게 아니야 내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지 뭘 알지도 몰라도 내 웃기긴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웃겨 내가 나는 웃기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야 내 기쁨을 내 기쁨을 나눠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같이 할렐루야 이 바보가 죽지만 말고 다락방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여기 신방 갔을 거란 말이오 그래서 유다야 네가 나를 은삼십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 은 돌려주는 걸 내가 이미 알았다 야 너 나 위해서 살 수 없겠냐 주님 용서해 주의 야 이놈아 용서는 너 내 제자 저렴 했으면 기독교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유다로 바뀌었을 거라 이거죠 그걸 이놈의 마귀가 알았다 이거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마음이 베드로는요 솔직히 인격적으로는요 웃기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는 그냥 잘못 해놓고 손도 못 못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나나 하면 그만 이런 스타일 있지 왜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가론 유다는 깔끔한 성격이오 이만큼도 어떻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틈이 없는 사람 완벽하게 그러니까 3년 동안 훔쳐먹어도 안 들켰지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리버리한 사람은요 자살도 못 옵니다 자살은 죽은 못 옵니다 그냥 눈 실룩실룩 오고 입실룩 살아버려 가론 유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론 유다에게 이 얘기 해주려고 보니까 벌써 갔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잘못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혹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왜 주님이 좋은 분이기에 백번을 죽을 그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좋은 거야 내 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벗은 죄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여 편히 쉬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시험 들어도 내가 전혀 책임질 일이 아니여 왜냐하면 내 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도 편해 왜? 가서 아이고 집사님 강사님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 왜? 믿는 사람도 목사님도 죽지를 안 해요 다 살아있어 그냥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아주 못해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싹 가지가 없어요 그런가보다 그랬는데 그 며느리 얘기 다 들었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돼 많이 벌어주는데 내가 월급 조금 줘서 미안해 그래야잖아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조건 허는 것도 없이 월급만 받아가지고 이거